로마서 9장 그들에게는 양자댐과 영광과 은약들과 일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메시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시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것뿐 아니라 또한 리버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세이 기르시되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하미라 하셨으니. 그런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하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순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시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미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괴를 세우려고 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오.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적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일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더름에서 나며 더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 또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느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쉬게 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차든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